자, 선생님 파인애플 볶음밥 만들어야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진짜 파인애플이 이렇게 왔어요? 통으로 준비했어요. 통 크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피자도 하와이안 피자 있잖아요. 맞아요. 색 달콤하게. 파인애플이 싹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파인애플을 볶음밥에 넣는다고요? 네, 오늘은 파인애플 볶음밥을 좀 색다르게 카레가루를 넣어서 만들어볼게요. 카레가루를 넣어서요? 오늘은 왜 일부러 통으로 했냐면요. 이걸 그릇으로 쓸 거거든요. 아, 이걸요? 아, 그래서 내가 통으로 준비했고요. 네. 잎사귀도 버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파인애플을 반으로 좀 잘라줄게요. 이 파인애플인데요, 선생님. 이 통째로 심으면 다시 파인애플 나오는 거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잎사귀 부분까지 잘 잘라주세요. 이게 잎사귀분이 좀 단단하거든요. 근데 잎사귀 부분은 왜 안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릇을 만들면 손잡이? 손이 훨씬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릇으로 쓸 거니까 이 부분까지 살려놓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예쁘죠? 맛있겠어요. 네. 이 스튜디오 전체가 파인애플 향 때문에 달콤해졌어요. 그렇죠? 우후! 이렇게 잘라서 광희씨가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동그랗게 자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날려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광희씨가 들어갑니다. 아, 진짜 먹어봐요? 오, 새새 진짜로요? 드시고 계세요. 맛있죠? 앞으로 그릇을 만들 거니까 네. 양쪽에 칼집을 좀 내주시고요. 이 단단한 부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을 발라서 네. 이걸 볶아야 되니까 아, 이건요? 네. 따로 먹나요, 그거? 네. 이걸 볶아서 이걸로 이제 밥을 볶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서 어? 이게 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파인애플이 생각보다. 아니, 파인애플은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줍도 맛있죠, 과일도 맛있죠, 버릴 게 없네요. 고기 연육 적용할 때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칼로리가 높아요. 아, 진짜요? 네. 당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적당히만 먹는다며. 그럼요. 살짝살짝 기운 없을 때 밤에 그래서 파인애플은 밤보다 낮에 드시는 게 좀 좋아요, 과일 중에서. 그러니까 과일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달콤한 맛이 사람 이렇게 지치고 그랬을 때 단 거 먹으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줍도 이렇게 네. 같이 사용할게요. 깨끗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고요. 네. 파인애플 준비됐으면 브로콜리는 좀 데칠게요. 네. 끓는 물에 아무래도 볶음밥면에도 불구하고 약간 좋은 채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제가 단단한 부분 먼저 세워서 넣었죠. 그렇게 하면 밑에가 단단하니까 밑에 먼저 익고 네. 위에가 익으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도 유령이에요. 네.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위에 부분은 연하기 때문에 쉽게 누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통 시금치 데칠 때도 이렇게 잡고 뿌리 쪽부터 이렇게 데쳐주잖아요. 그러면 고루 잘 데쳐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을 넉넉하게 넣어야지 빠르고 금방 데쳐진다고. 이렇게 해서 데쳐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데쳐도 되나 봐요. 그럼요. 한 번 더 볶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건져내주시고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이 부분도 되게 식감이 좋거든요. 영양가도 많고 그것보다 영양가가 많다 그러니까 꼭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도 한번 데쳐야 되잖아요. 새우는 만약에 사오시면 누린내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소금물에다 살짝 한번 씻어서 데쳐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여기서 소금물을 풀어놓은 그렇죠. 여기 소금을 살짝 넣고 네. 살짝 녹여주세요. 소금을. 네. 아 소금물을 이렇게 씻어내면 어떤 잔내 같은 게 날아가나요? 그렇죠. 훨씬 누린내가 비릿한 맛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한 번만 가볍게 씻어주시고 나서 데쳐주시면 훨씬 좋아요.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해서 데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은 볶음밥을 할 거니까 네. 이렇게 씻어서 바로 볶아줘도 될 것 같아요. 볶는 향이 또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거 브로콜리 통으로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잘라야죠. 잘라볼까요? 네. 한입 크기로 여기 보면 송이 송이가 있죠. 송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잘게 썰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재료가 준비하셨고요. 네. 준비하셨죠. 네. 한 가지 더 저 앞에 보면 밥이 있잖아요. 저 밥을 그냥 볶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볼을 하나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밥을 좀 담고요. 참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참기름을 먼저 살짝 네. 해서 젓가락으로 좀 버무려주세요. 밥을요? 이거 뭐 김밥이나 유부초밥 할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식장을 넣고 하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맛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볶음밥을 볶음밥이 원래 좀 이렇게 보슬보슬 해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수분기가 좀 덜하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야채랑 같이 넣으면 수분을 머금으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버무려주고요. 그러면 밥알이 참기름을 이렇게 감싸면서 네. 덜 불어요. 그렇죠. 뭔지 알죠? 물이 섞이는 걸 막아주겠네요. 그렇죠. 참기름이 한번 코팅을 해주는 거죠. 코팅막 역할을. 그다음에 여기다가 카레가루도 넣어주세요. 카레가루를? 굉장히 인색적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버무려주시는 게 음민의 팁이에요.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카레를 만들 수 있는 카레가루죠? 맞아요. 보통 일반 엄마들이 먹는 사서 쓰시는 보통 일반 카레가루거든요. 지금 카레가루를 불량의 양만큼 넣었어요. 네. 불량의 양만큼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양념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이제 볶음밥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팬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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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두르고요. 양파를 먼저 충분히 볶아줄게요. 양파는 볶을수록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볶는 데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새우를 생으로 놔뒀잖아요. 네. 새우도 같이 볶아줄게요. 새우도요? 지금 새우가 익어가고 있죠. 네. 새우가 큼지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뭔가 하나씩 턱턱 이렇게 숟가락에 그냥 그늦게 얹어져 있는 새우 이런 거 기분 좋잖아요. 싸는 것보다. 네. 잘게 썰어져 있으면. 그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올라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우를 볶아주고요. 양파 볶은 향이 굉장히 달달한 향이 올라와요, 마지막에는. 달달하고 새우의 그 감칠맛하고 해서 이렇게 볶아주면은 훨씬 볶음밥이 맛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볶아주면 여기다가 이제 파인애플. 한긋한 파인애플을. 이렇게 하면 이제 비린맛도 많이 없어주면서. 선생님, 양파 향이랑 새우 향이랑 파인애플 향이랑 섞이니까 이것도 새로워요. 그렇죠. 그렇게 새콤하지만 또 않고. 그렇죠. 달달한 맛이 올라오고. 이제 볶아지면서 파인애플의 단맛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고. 사실 시지 않으니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고 밥이 또 들어가고 양념이 또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버무려 놓은 밥 있죠.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수분이랑 합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참기름에 한 번 저희가 비볐었죠. 그렇죠. 참기름에 비벼서 밥을 한 번 코팅을 해 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카레가루 넣어서.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 어떤 맛인지 계속 상상만 하고 있어요. 카레가루를 넣은 밥을 볶으니까 이제 향이 싹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밥이 다 볶아지면. 네. 여기다 나머지 아까 우리가 손질한 채소 있죠. 파프리카랑. 그다음에 브로콜리 한 번 넣어볼게요. 일단 파프리카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 제천에 브로콜리를 넣어볼게요. 브로콜리 넣어주시고. 브로콜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소스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소스는 뭐예요 선생님. 약간 좀 이색적이고 색다르게 먹으려면. 네. 이건 피씨소스라는 거예요. 어 이건 태국군. 아 뭐. 그렇죠.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많이 닿죠. 여기다가 피씨소스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굴소스예요. 굴소스는 간은 좀 싱거운 거 좋아하세요? 짠 거 좋아하세요? 그냥 보통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넣어주시면 살짝. 네. 적당한 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굴소스로 간은 취향에 맞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이제. 파인애플에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색깔도 예쁘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볶음밥이 다 됐으니까. 한번 담아볼게요. 완성하면서 담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릇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또 그릇까지 있으니까 느낌이 더 나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밥그릇을 담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느낌이 좋겠죠. 생일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뭔가 뭐 특별한 날. 생일날이나. 기념일이나. 기념일이나. 아니면. 목요일같이 지친 날. 오늘 좀 뭔가. 기운을 주고 싶다 싶을 때. 해주셔도 좋겠죠. 와 선생님 정말 한긋한데요.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파인애플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어서. 같이 곁으로 먹으면 좋은. 총각무 피클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고요. 요거의 비법은 비율이거든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다른 거에도 잘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근데 무 피클을 일단 우위로 만드는데. 총각무로 피클을 만든다고요? 오늘 광희씨가 총각이라서. 특별히 또 총각무 피클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냥 무도 있지만. 예예. 제가 총각이죠 선생님. 그쵸. 그래서. 그냥 담을 수는 없고요. 좀 썰어볼 거예요. 근데 두께는 어느 정도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놓고. 네. 광희씨도 썰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요 잎사귀는 지금 채가 한 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요거는 반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도 쓰고. 네. 그리고. 어. 그냥 피클 썰듯이. 네. 한입 크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요런 큰 피클은 아빠가 먹고. 그렇죠. 작은 거는 애기가 먹고.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게 그냥. 큰 거는 입 큰 사람이 먹고. 작은 거는 입 작은 사람이 먹고. 맞아요. 됐고요. 재밌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도 크기를 맞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괜찮아요. 요렇게. 지금 광희씨가 너무. 요건 얇아요. 네. 제가 썬 거는. 지금 보시면.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두툼하게 해요? 피클을 만들면. 얘가 수근이 다 빠져나와서. 되게 쪼글쪼글해지거든요. 약간. 그래서 요렇게 하면 너무 얇아요. 좀 도톰하게. 도톰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썰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니까. 보통 써세요 하면. 제가 두께를 말씀 안 드려서. 이렇게 써실 수도 있어요. 요건 탈라. 음.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너무 얇아버려도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미리 썰어 놓은 거. 도톰하게 정말. 네. 좀 도톰하게 썰어졌죠. 이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채소 손질은 완벽하게 된 건가요? 완벽하게 됐죠. 이제 뭐 있나요? 이제 다른 재료 없어요? 채소? 하나 있어요. 뭐요? 요건 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광희 씨가 자꾸 물어봐서 알려줘야겠어요. 네. 청양고추예요. 피클을 하는데 저는 좀 애콤하고. 칼칼한 걸 줘서. 맞아요. 요걸 넣는데. 그냥 썰어 넣는 게 아니고요. 요건 가위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요새? 가위집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매운맛이 잘 우러나오게. 아 매운맛이 잘 빠져나오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가위집을 내주시면. 훨씬 매콤한 맛이 잘 나고. 요것도 같이 담궈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피클 담을 때 쓰면 되죠. 맞아요. 피클이 먹으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물론 늦게 해서 먹는 게 피클인데. 맞아요. 피클 맛은 약간 매콤한 맛이 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매운 피클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준비가 끝났어요. 자 볼을 하나 주시겠어요? 네. 여기다가 요거는 식초예요. 식초. 네. 피클이니까 당연히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네. 식초하고 간장은 같은 양이에요. 일단 이 비율. 그래서 두 컵 두 컵. 네. 그다음에 설탕은 한 컵이고요. 근데 지금 먼저 넣지 마시고요. 식초에다가 설탕을 먼저 녹여주세요. 왜요? 왜냐하면 이걸 잘 섞지 않으면 나중에 피클 장에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설탕 같은 거 잘 안 녹고 가라앉으면 잘 맛이 안 우러나니까. 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섞어서. 네. 설탕부터 충분히 녹여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설탕 아까 넣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매실청이에요. 아. 그래서 매실청을 넣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없으면 유자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유자청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에요. 이제 끝이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레스에 담아주시고요. 정말 간단해요. 지금 이걸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추를 밑에 내려놓고 우려주시면 돼요. 잘 우러날 수 있게. 청에다가 담아주시고. 네. 네. 이탈리안 음식점 가면 요즘은. 네. 이렇게 그냥 오이피클보다는 이렇게 무피클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식감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꽉꽉 채워도 초기 죽으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 집만에 무피클이 나오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정말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한정식집 같은 거 하면 꼭 하고 싶다 하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을.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구워주시면 돼요. 지금은 물이 별로 자작하지 않죠. 완전히 앉혔어요. 네. 그런데 이 수분이 무에서 굉장히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물이 흥건하게 이제 숨이 죽으면서 흥건하게 돼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뚜껑을 덮은 다음에. 3일 정도. 실온 보관. 실온에다 보관하셨다가.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3일부터. 3일부터요. 그렇게 냉장고관에. 냉장고관. 무피클이 여기 있는데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진짜 시원한 향이 올라와요 선생님. 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해졌죠. 그래서 좀 도톰하게 썰어야지만 좀 식감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와.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 또 고추가 들어가서 알싸 안 봐도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칼칼하면서 맛있는 피클이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담아볼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 피클잔은 되게 좋은게. 제가 끓이지 않고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텁텁하지 않아서. 이거를 전 같은 거 드실 때. 그럼 찍어 먹을 때. 그럴 때 풍덩 당가 갖고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새콤하면서 그냥 간장하고 식초만 탄 게 아니라. 물에서 시원한 맛이 물어나와서. 전 같은 거 찍어도 있을 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무가 잘 저러졌네요 선생님. 네. 쪼글쪼글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썰어야지만 아삭한 시클 맛인 거예요. 안녕. 선생님 고기맛이 정말 아삭한데요. 네. 이렇게 새콤달콤한 청각 무피클이 완성됐습니다.